네 저희가 이제 가야할 시간이잖아요 뭐라구요? 잘 안들려요 설마 제가 듣는게 앵콜이라는 단어인가요? 그런거 같아요 제가 잘 들은거 맞죠?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당연히 앵콜곡을 준비해왔습니다 마지막 곡인만큼 떼창 아시죠? 저희 마지막 곡이죠 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앵콜곡 예상치도 못한 앵콜곡 들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아재개그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아재분들 아재분들께서 아재개그를 하고나서야 드디어 활짝 웃으셨어요 그리고 살짝 아재개그다 보니까 살짝 아시더라구요 아 네 코드가 살짝 맞았어요 제가 살짝 눈 마주치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인거 같아요 저도 세상에 어허화살 에이 거짓말 그 밖에 다 왔어요 정말 봤어요 거짓말인거 같아요 거짓말인거 같아요 입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와우 네 오늘 이렇게 모든 분들 모든 연령층이 계신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희 앵콜곡 음호와에 들려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울려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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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